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울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단판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고 난 뒤에 지방자명을 하고 난 뒤에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울산으로 내려갔고 이준석은 울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대타협 단판을 봤는데 이걸 놓고 오늘 저녁 중앙일보가 이 단판에서 누가 이익을 봤을까? 울산 단판에 손익계산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적었습니다. 정치 행위에는 반드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둘 다 이기는 윈윈도 있고 둘 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둘 다 윈윈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준석은 명분을 놓고 윤석열 후보는 신리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승리를 했다. 겉으로는 이준석이가 뭔가 많이 이겼고 챙긴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일 단판을 놓고 두 가지의 다른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백기토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기토항이다. 그리고 노예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의 두 사람이 후레이를 해서 윤석열과 맞붙어서 윤석열부터 많은 걸 같이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반면에 진중근 전 동량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 후보 또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패를 따지는 평가가 나왔지만 둘 다 정치적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적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팀이 보는 이준석 대표의 소득은 울산 회동 그 자체라고 합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윤석열 후보가 백기를 들고 찾아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얻은 게 있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지방행에 대해서 기분전환 리프레쉬 정도로 가볍게 평가했던 윤석열 후보를 울산까지 오게 한 것 자체가 이준석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준석 나이도 어린데 대표와 압박을 해서 결국은 당대표가 울산으로 내려가게 만든 것 자체부터가 이준석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도 이준석의 득점 이준석의 이익 일부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선거대책위원의 인선 또 전략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선대위 출범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격적 변화가 김종인 위원장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결국 성사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 셈법에 아주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울산 회동의 최대 성과로는 윤석열의 정치력을 다시 평가받았다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안고 가지 못했다면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이번 위기 탈출은 정치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정치력 수업이라는 면만 본다면 그 이상으로 얻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김종인의 영입, 이준석 포용으로 일단 정치력은 입증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든 김종인이든 어쨌든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외형상으로 당의 분열 양상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크게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의 성공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 겉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도록 이렇게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말하자면 정치공학적 관계로 윤석열 후보를 내려오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윤석열 후보를 돕는 모양이지 어차피 이 선거 후보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 그러니까 후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활동 이것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빠져나가거나 누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즉 윤석열도 이준석도 들어오고 김종인도 들어오고 김종인과 이준석과 함께 그 진영인 사람들이 또 들어옴으로 해서 더 큰 선대위가 됐다. 하는 점에서는 윤석열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익이 아주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 상황에서 요구한 것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정리해라. 둘째 당무 운선권 관련해서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발언. 셋째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해서 처리하라. 이게 세 번째였고 선대위의 인선, 전략 변화를 가져와라. 이렇게 네 가지를 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관철될 부분은 지금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지금 후보가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구 조건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없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윤핵관 관련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지만 특히 홍보비를 내가 해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당대표를 깎아내려고 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선거의 필패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인사조치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 단판 이후에도 특별한 인사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목하지 않겠지만 엄중 견고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본인도 한 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의미, 선언적 의미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이것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이걸 관철시킬 만한 역량 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더 크고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 당부 우선권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와 이준석의 회동 뒤에 당무 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 당대표의 요구를 하고 또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따르는 것이다. 라고 임성호 당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윤 후보적 관계자는 결국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면헌 이준석을 세워줬지만 결국은 전부 다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의 큰 성과다. 이준석은 이수정 교수의 임명 철회도 원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울산 회동 뒤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법규로 인해서 선대위 인선 전략 변화는 이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윤 후보 측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을 타진해왔기 때문에 양측의 손익을 따지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알려졌던 바지로 지금 김병준 선거 상임위원장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인사 그건 자연스럽게 놔두면 된다. 이렇게 한 발 후퇴해가지고 지금 가장 큰 중심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또는 이준석이 갈등하는 국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을 돕는, 윤석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손을 서로 잡고 결합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화학적 결합, 즉 완전하게 안에 내부적으로 피하 구분 없어, 개파 구분 없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도 미주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핵심적 문제가 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 측 관측도 엇갈린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정치적 데미지도 커서 앞으로 정치하기는 또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지금 목리를 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이미 열차가 떠났고 그래서 그 열차를 잡기는 곤란하다. 안에 내부 의견이 있으면 그 안에서 취급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웬일이라면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온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다가 찾아가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안 된다 했을 때도 끝난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다. 또 사무실도 열려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겠다 하는 사인을 줬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준석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아니겠지만 갈등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극적인 그림을 만들긴 했지만 중도층에는 쇼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른바 정치 피로감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면 그야말로 그때는 정권교차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렇게 이준석 또 김종인 그 위에 다른 핵심 관계자들 보수청도 있고 탈당파도 있고 또 탄핵파도 있고 탄핵 반대파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문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용광로가 하는 일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파부터 중도층까지 다 수렴하는 층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가 굉장히 넓어지고 지지층 확보에 용이하게 된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승리하는가의 여부가 윤석열 후보는 제일 큰 관심이기 때문에 일단 승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공헌 지휘권은 윤석열 후보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건 선대위 구성은 삿바사홈을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위한 그리고 윤석열이 이긴 그런 단판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